자막에 김정은 자막에 김정은 자막에 김정은 자막에 김정은 자막에 김정은 여러분은 오늘 짠지라는 걸 할 거예요 짠지 짠지라는 것은 짜다는 거고 쥐라는 거는 장아찌 할 때 김치 종류를 쥐라고 불러요 담가 놓은 거 짜게 절여놓은 거 담가 놓은 거를 쥐라고 부르기 때문에 합쳐서 짠지 이렇게 불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